이나텍 기술 영업부 정승기 사원 안녕하십니까. 이나텍 기술 영업부 정승기 사원입니다. 저희 이나텍은 MIR 자율주행 로봇과 UI 협동 로봇을 사용한 물류 자동화,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전시회에 출품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IR 모델은 대차를 끄는 셰프 캐리어 타입의 모델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고중량 모델 같은 경우에 리프트업 방식으로 팔레트를 이송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는 상부 모듈들 뿐 아니라 고객사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드리고 있고요. 또한 기존 AGV와는 다르게 슬램 방식으로 1차 공사가 필요 없고 레이아웃 변경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사람 및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R 협동 로봇의 경우 사람의 팔 역할을 하는 로봇으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단순 방북 작업에 있어 로봇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품한 제품은 여기 보이는 온로봇 샌더를 장착한 자동차 표면을 연마하는 공정을 표현했는데요. 끝단에 온로봇사 토크 센서를 결합하여 불규칙한 공면에서도 일정한 토크 값을 유지하며 균일한 연마가 가능합니다. 이나 카페 로봇은 UR 중 가장 수형 모델인 UR3를 사용해 드립커피를 내려주는 로봇이고요. 육축 관절을 통해 실제 사람이 원을 그리며 물을 따르는 것처럼 로봇이 정교한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저희가 출품한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자동화 공정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대표번호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히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